사랑의 불신창에서 북한의 특급장교 미정역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철저히 원리 원칙을 따르는 엘리트 군인의 강직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정면 또한 바라봐 주시고요 차가운 카리스마와 인간미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혁명적 훈남 미정역 동무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짝 손을 흔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 지금 장교에 완전 비기가 돼가지고 조금 강직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기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패션사업을 읽은 기업 CEO로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눈무신 아우라와 함께 사랑스럽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이클래스의 모습 윤세리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는 때보다 손예진씨 연기변심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정말 셀럽 윤세리로서의 오늘 모습 아우 가디건에 살짝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의 손예진씨 손예진씨 많이 소화할 수 있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우 우리 손예진씨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신 강림입니다 네 우리 손예진씨와 함께 이어서 현비씨와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비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베려요 예 어 뒤에 계신 분들도 촬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배려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 정말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모이 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네 정변파를 봐주시고요 작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신 리정혁과 윤세리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른 보고 싶네요 네 정말 주말이 너무 안 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는 점심 제 두 분의 커플 케미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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